안녕하십니까 하트유브 오늘은 인천의 계양산을 바라보면서 활동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주변을 보더라도 교회가 몇군데 이렇게 보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그 비행기 안에서 십자가가 무수하게 많이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방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하트브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2대 2단 종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문제가 나타났던 이만희 총회장이 이끌고 있는 그러한 신천지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어디를 가도 신천지라는 교회의 편말은 없습니다 다 교회인 것 같죠 그러나 신천지는 저러한 상가를 얻어가지고 무슨 아카데미니 비카데미니 그런 이름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무슨 학원이라고 모이기도 하고 비밀리에 모이는 그런 단체가 바로 2단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이끌고 있는 그러한 위협하는 종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 전국에 이만희 총회장이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제 기독교계에서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대구 시민들은 신천지 교회로 말면 아마 많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달라고 진정서 내지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매덕을 물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회장은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청년들을 대학교 근처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거짓으로 유혹해서 1대1로 전도를 해서 완전히 미혹하게 해서 거짓 연기를 가르치고 해서 부모에게도 속이고 2단 신천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신천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곧 14만 4천명을 모아서 자기들의 그 신천지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허락받고 승인받은 자만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한결 2단 신천지에 전국이 안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경계하셔서 교회같지 않지만 저렇게 상당하게 아카데미니 또 교회라 할지라도 교단이 어딘지 잘 알아보고 주위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잘 물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도 존속해 있으며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교회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사회의 교회가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게 보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2단 종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표말을 아주 붙여놓고 있습니다 명판을 붙여놓고 있는데 성경의 어디에 살펴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뜻보다는 예수님의 교회가 맞겠죠 주님의 교회 이런 간판은 많이 왔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안산홍이라는 분이 자기가 살아서 영생 불사한다 그러한 것이고 또한 안식이를 지켜야 된다 주일날 그렇게 모이는 것은 태양절을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날 모임을 갖고 있는 2단 종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아직도 머물러서 자기들은 6월절을 지킨다 일반 기성교회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을 태양절인지 모르고 숨기고 있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 미혹되면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참으로 거짓 선자에게 이끌려서 모둠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투브 오늘의 말씀드리기는 이렇게 교회도 많지만 분명히 분명히 2단으로 나타난 신천지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하고 그런 곳에는 절대 나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로 이어지고 나중에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경계해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삶이 directement 지나가år 그래도 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équ